너 다 농구하는 거 보면 기절한다. 진짜 거들라니까. 어. 어. 그게. 어땠어? 뭐. 뭐가. 어. 향기. 세제를 어제 바꿔가지고. 세제? 운동을 해도 향기가 안 날아간 데서. 성능 확인자. 어. 좋더라, 향기. 니네 였냐? 뭐 하냐? 향기 어때요? 세제 바꿨는데. 시트러스? 청량하고 좋은데? 그래요. 뭐 해? 네. 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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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준대에 황분 틀고 싸우고. 네. 니가 뭔데 내 o준동에 간섭질 이야기해. 주쟁이를 cook. 뭐야. 내 전을 왜 네가 받아. 희수 희수 응 어 어 모르고 끊어버렸네 근데 동생이었어? 응 동생 근데 왜 아 미안 먼저 말해 잠깐 나갈래? 지금? 뭐 옷도 받을게 아 옷 어 금방 갈게 놀이터에서 보자 닭새도 났어 怎麼樣 뭐야 아이씨 많이 기다렸어? 아니? 너한텐 오네. 사납던데. 응. 얘 완전 쌈냥이야. 경계심 장난 아닌데 내가 맨날 밥 챙겨주면서 애걸복걸 했더니 나한테만 이런나? 이젠 고하니까지. 아무한텐 오지랖이지. 그래도 까칠해서 혼자인 게 불쌍하잖아. 나갔네. 너 까칠한 건 아나 보다. 그래도 넌 가족이라도 있지, 쟤는? 없는데 가족. 혼자 살아, 그럼? 응. 혼자. 너 그럼 집에서 밥 아, 미안. 내가 괜한 말 했네. 괜찮아. 근데 화장 왜 했어, 너? 어? 아니, 아까 그 샤워한다고 동생이? 나 원래 샤워 자기 직전에 들어가서 해야지. 어. 근데 너 옷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? 그럼, 그 굳이 야 밤에 뭐 옷 받으러 오지 뭐 딴 이유가 있겠어? 그치. 내가 엄청 아끼는 거야? 애 자고. 정말? 야, 진짜 미안. 정말 미안한데 이렇게 싫은 옷이 아직 안 말랐거든. 또 옷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떡하냐. 어쩔 수 없지 뭐. 고마워. 대신 내가 다음에 진짜 맛있는 거썰게. 음. 음. 어? 그럼 잘 가. 저기. 어? 농구공 있네. 어? 우와! 뭐했다고? 아니, 의외잖아. 넌 선배처럼 공부만 할 것 같아서. 너 슛도 넣을 수 있어? 바람 빠져서 그런 거거든? 그래? 오, 대박! 봤어, 봤어? 자, 봐봐. 왼손은 거들어야지. 너 왼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더라. 이렇게! 나 작년까지 농구부 주장이었거든? 근데 이번 시합이 왜 안 나가? 그냥. 에이, 잘린 거 아니야. 막 슛도 못 놓고 그래서? 왼손은 거들라니까. 이렇게. 그놈의 왼손은. 너다 농구하는 거 보면 기절한다. 에이! 에이! 진짜 거들라니까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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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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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... 어땠어? 뭐... 뭐가... 어... 향기! 세제를 어제 바꿔가지고... 세제? 운동을 해도 향기가 안 날아간대서 성능 확인자 어어... 좋더라, 향기 너... 근데 얼굴이 왜... 응? 니네였냐? 뭐하냐? 향기 어때요? 세제 바꿨는데 시트러스? 청량하고 좋은데? 그래요? 어? 좋은데 이거? 왜 잤냐? 그냥... 가만히 있어 시트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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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제 성능 확인 한번 심쿵하게 하네 미친놈 세제 향기가 뭐냐? 저기... 근데... 안 데려다줘도 되는데... 반대편이 정류장이 더 가까워서 하하하하하... 하하하하... 난 또... 더 왔네. 어, 그러네. 그럼 나 먼저 들어가 볼게. 자기가. 받아 가야겠다. 어? 아직 안 말랐는데? 아니, 바이크 키. 내가 돌려줄게. 아니야, 내가 줄게. 괜히 또 너네 싸움 나면. 괜찮아. 걱정하지 마. 키볼에서 돌려줬나? 설마 싸우진 않았겠지? 이수옥. 한서준 바이크 혼란 가져갔더라. 그래? 너 되게 잘 안는다. 어? 어? 아니, 그 이렇게 잘 받는다고. 이거 공 잘 받는다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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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